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박민수라는 분이고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원인 그것은 바로 배고픔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의 대부분은 심리적 허기라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이 아니고 이른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정상 체중을 지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어 갈수록 이 심리적 허기의 크기는 더욱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허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가짜 배고픔 대체 무엇일까요? 이 가짜 배고픔은요 특정 음식의 섭취 또는 피로 등의 원인으로 뇌에서 공복감을 담당하는 중추가 자극되어 발생하는 배고픔입니다 진짜 내가 음식이 필요해서 영양분이 필요해서 생기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리적 허기에는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심리적 허기를 느낍니다 두 번째 심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우울감 심한 불안이 있었을 때 그때도 역시 심리적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도 심리적 허기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짜 배고픔 이건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시킵니다 내가 목이 마른 건데 배가 고프다고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배고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방을 본다 근데 내가 배가 별로 안 고팠었는데 갑자기 먹방 보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고 배고파죠 이러면 이건 가짜 배고픔 심리적 허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오는 배고픔 네 번째 특정 음식이 유독 더 먹고 싶을 때 갑자기 어떤 음식이 땡길때 있잖아요 초콜릿이 땡길때라든지 특정 과자가 땡길때라든지 치킨이 땡길때 이런 식으로 그 음식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심리적 배고픔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먹어도 성에 차지 않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가짜 배고픔을 한 거죠 여섯 번째 음식을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죄책감이 드는 경우 일곱 번째 배고픔이 마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치솟는 경우 막 갑자기 허기가 지는 거죠 여덟 번째 배가 고파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배가 고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짜증날 때 이런 경우는 다 심리적 허기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음식 먹는 일에만 빠지는 경우 허겁지겁 먹는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 허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짜 배고픔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서는 방법은 바로 심리통장에 잔고가 비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심리통장 우리가 뭔가 심리통장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고 자꾸 뭘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리통장에 잔고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라는 거죠 뭘로 채우냐 체중 감량의 즐거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빠졌을 때의 모습 혹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미리 사놓고 그것을 마치 대본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내가 이 허기를 참아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통장을 이런 우리가 감량에 성공했을 때의 그 즐거운 만족감, 행복감으로 채워넣으면 우리는 이런 가짜 배고픔, 심리적 허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심리적인 거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적게 먹고도 좀 포만감을 느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이 의사선자님, 이 책의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 통제력과 포만감을 늘리는 넛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넛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식사 전에 풍선껌을 씹는 겁니다 풍선껌을 삼키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잔상을 남기면서 식사 시에 식사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무거운 접시에 음식을 담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양이라도 많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포크를 쓰거나 숟가락을 치우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잡기 힘들수록 식사를 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식사하라는 겁니다 손돌림이 익숙하지 않으면 뇌를 자극하여 식사량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작은 식기에 음식을 담아라는 겁니다 작은 식기에 꽉 차게 담아면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식사 중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식사에 덜 집중할 수 있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식사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사 직전에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전에 먹으면 우리가 소화액, 위액 같은 게 희석이 된다고 하죠 소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되 다만 직전에 마시지 말라는 거죠 여덟 번째, 거꾸로 식사법에 충실한 식사를 한다 거꾸로 식사법은 뭐죠? 밥, 반찬 먹는 게 아니고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밥 이 순서로 밥을 먹는 거였죠? 이 식사법을 지키면 우리가 훨씬 더 혈당도 안 올라가고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도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아홉 번째, 꼭꼭 씹어 먹는다 그리고 열 번째, 식사 중에는 계속해서 포크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느리게 먹고 먹는 걸 불편하게 하고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배고픔, 배고픔에 맞서서 좀 더 적게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배고픔을 알려면 진짜 배고픔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진짜 배고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짜 배고픔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느껴지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 날 때 있죠? 그게 진짜 배고픈 거예요 두 번째, 식탁 위에 차린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이다 다른 특정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식탁 위에 음식이 쭉 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배가 불는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 세 번째, 음식이나 간식을 먹기 전 혹은 먹을 때 먹고 난 후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배고픔 먹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거죠 네 번째, 아침 식사 이후 점심 때까지 또 점심 식사 이후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서서히 느껴지는 배고픔이다 다섯 번째, 배가 부를 때 쉽게 식사를 중단할 수 있는 배고픔이다 여섯 번째,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굶었을 때 조금 더 심해지는 배고픔 일곱 번째, 한두 가지 특정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 배고픔이다 여덟 번째,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얼마 동안 참을 수도 있는 배고픔이다 아홉 번째, 배가 고플 때 머리가 어지럽거나 짜증이나 화를 유발하기도 하는 배고픔이다 열 번째,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배고픔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배고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을 때 우리는 살이 찌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과 뚱뚱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렙틴 분비량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 렙틴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인데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렙틴의 분비가 줄면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지방이 증가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서 렙틴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렙틴 분비량이 많아지면요 우리 몸 내에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서 점점 그 렙틴의 힘이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살을 빼기 힘든,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렙틴의 분비량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체내 렙틴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렙틴 분비량이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면요 뇌에서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도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됩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렙틴의 질, 렙틴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렙틴이 분비될 때까지 식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식, 폭식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요 또 간식을 제한해서 먹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세 끼 모두 일정량을 식사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의 렙틴의 그 질이 높아지면서 살이 다시 쉽게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고픔의 고통을 감량의 기쁨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심리통장 장고를 여러분들이 잘 채우셔야 합니다 어떤 걸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내 행복,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로요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 그 심리통장 장고에 있는 그런 것들 충족감들을 열어보면 우리는 훨씬 더 배고픔의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